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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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뒤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갈걸 그래 2,3층 올라갈게나? 아 나 그냥 차타고 갈걸 그랬다 못살려 살 수도? 오른쪽 보고 있어 곧바로 도대체 제자리 왼쪽으로 푸쉬하면 되겠어 해도 돼 핀간다 기다려봐 핀간다 핀간다 핀간았다 방어로 들어갔거든 오른쪽 방 나이스 나만 따라가 들어갔어도 내가 죽였다 쏘리 포그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? 포그 뭐고 먹자 이거 형도 삼톡 삼겹이야? 어 나 여기 싸웠어 어 이걸 좀 펴? 워? 워? 아니 이게 머리가... 워? 아니 이게... 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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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워? 잡았다 그 3층 집 라스트 오케이 뛰어온다 내 쪽으로? 어휘쥬 끝 나 흐이쥬 깔끔하잖아 5그릇만 빼주면 하아 다해준 스타일 와 씨 왜왜 어 씨 1등 미션 있다 어 뭐야 죽은거 아니야? 어? 어? 킬 킬 아 씨 으흐흐흐흐흐 으흐흐 으흐 아 씨 박킬 찍어야돼 박킬 형이 찍어야돼 아 이거 뭐 아 내가 찍어먹고 싶은데 포테스 2명 아 이어 킬하게 뛰어 이어 펄니 펄님 예 저 HP 이에요 어 자한가 이재 노란웨이 쪽 네 이사 그렌드 하하 이색 기다려봐 이 새끼야 아 뭐해 땡겼는데 잠만까지 펜스 왼쪽꺼 나온다 꼭 빠져야돼? 아.. 빠져야돼 왼쪽 기전시피 안쌎아 저 엠포 못빠주지 됐어 됐어 들어왔어 내가 북쪽 볼게 엠포쪽 봐 엠포 잡았어 겟 거 미션 안입고 있어? 수류탄 미션? 내 쪽 담벼락에 있나보다 하나 오른쪽 라스 내 쪽 라인 라스 된거 같은데? 끝났다 형 한 대 때려놓을 때까지 이 모서리 제발 그렇지 라스 어딨어 라스 어딨어 너한테 안까지 야 뛰어들어 마지막 킬을 잡아야되구나 아 아 그 왜 아우 그냥